신설동 역 신설동 역 신설동 역 신설동 역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설동 역 오늘은 신설동 역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N65에서 분류해서 일리권역적으로 누선분류한 N51번입니다. N51번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N52번을 타고 신설동 로터리에서 승차를 해서 광화문, 광화문 빌딩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N51번 노선 들고 이용하실 때 참고 바라겠습니다. 남방에서 차가 동시에 출발하오니 이용하실 때 참고 바라겠습니다. 확실히 도심지 쪽으로 가니까 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. N51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전날에 연동에서 했던 걸 이제서야 알고 있네요. 치매라서 그런지 저런 걸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눈이 예쁘네요. 오늘은 N64번 분류해서 N51번입니다. 노선 진짜 잘 짠 듯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